이제 오늘이 첫 미국에서 촬영인데 아까 세트장을 봤거든요? 큰 샹들리에도 있고 자동차도 뒤에 있고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멋있는 이렇게 플레이스에서 촬영하는 것만큼 또 열심히 텐션 있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앤턴이죠? 앤턴 앤턴아 앤턴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잘 아주 잘 봤고요 일단 촬영장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첫 뮤비 촬영인데 멤버들과 첫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이야? 아직 그 이렇게 화려한 촬영장은 처음으로 봤어 완전 항상 그 세트장 그냥 한국에서 세트장에서 촬영하니까 해외 나와서 이렇게 찍는 게 처음이라 교미가 너무 많았나요? 첫 촬영 첫 촬영 오늘의 촬영 정답 넌 게시 뮤직 지금 그리 시윙시윙 위원장 플러시해주셨습니다. 와우! 사이드레인! 아, 원 투, 트리, 프레리!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아팀! 이거 하면서 다 같이 앞으로 내려야 되는, 그거를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잘한다. 아, 너무 좋아. Be loud! Be lou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굴은 삐삐 때문에 살짝 보이면 괜찮아요 살짝 보이면... 삐삐! 하면 될 것 같아요! 5,6,7 삐삐! 삐삐! 저도 더 가까이! 오케이! 이게 완전 손이가 완전 가까이 있어! 약간 근데 벌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만 다른 사람 얼굴만 안 가리고 이런 느낌으로! 예! 오오! 잠깐만요! 나가면 다 지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되게 더 자연스럽게... 똥똥! 어! 빨리 돌아야겠다! 휙! 타로가 아예 돌려줘! 잡고! 행복하고 이렇게... 어이! 하하하하 오오! 끝났다 끝났다! 이거다 이거다! 끝났다! 끝? 네! 자! 자! 다행히! 너무 맛있어! 다행히! 다행히! 뮤직! 그거예요! 라인! 이제 다행히! 저희 작품이 plans! 나만의 세인즈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플랫리스트 세상에 갈래 손을 쥔 채 손이 질러 예! 오! 글씨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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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까 뺏는 것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쳐다보고 소희 한번 쳐다보고 뭐야 쟤 얘기 아우 절레절레 은성이 절레절레 소희 쳐다보면서 절레절레 은성아 오케이! 컷! 굿!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액션! 뛰어올라가고 얘기하면서 이 과자 먹어봤어? 너무 놀랄까봐요 그래서 좌측으로 올라가고 뛰어가서 얘기하면서 어... 뭐요? 오케이! 액션! 오케이! 컷! 굿! 너무 좋아요 어? 어? 완전 너무 잘하네 역대급 역대급 오케이! 우완 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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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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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다려 같이 가! 오늘 목장 같은 곳에 와서 이제 저희 메모리즈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는데 일단 이렇게 뭔가 좀 자연에서 좀 내추럴하게 찍는 게 예쁘게 담길 것 같아서 또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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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하하 어? 두종일 잡고!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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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좋은 것만 찍어줄게요 여기 여기다 하는 거지 한번 보겠습니까? 네 나 귀엽게 보냈다 예 나 귀엽게 보냈다 귀여운데? 뭐지? 여기 봐봐 이건 안 틀릴거죠? 나? 왜? 방금 틀렸어요 방금 틀릴 수 있죠 이거죠? 네 맞아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제가 노래는? 이게 제 노래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네 네 우리 좀 더 움직일건데 여기야. 이거? 오늘 한 번 해볼까요? 오늘 한 번 해볼까요? 다행히 안녕하세요 오늘 한 번 해볼까요? 오케이, 뮤직 큐 오셔오셔 더 많이 가볼게 East to the South, to the North, to the West, to the South B4 I don't wanna wait all this feeling I got sense 이 바람에 넌 눈치고 싶지 않아 반짝이는 꼬린 거야 Don't wanna wait all this meaning 꺼닿고 불을 끄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와 나 우리 메모리 6, 7, 8, 컷! 또? 또? 야! 칼도 막 이렇게 막 카메라를 좀 많이 해야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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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이가 빨리 던져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받을 거야 연기 아닌데 이거를 여기 올라가서 순환이랑 촬영했는데 집이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살았던 집이래요 근데 거실이 진짜 기모가 달라요 진짜 실제 너는 것처럼 촬영해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난 촬영 끝나? 뭔가 쉬러 가야지 렛츠고 렛츠고 뭐 아니야 하하하 하나 둘 셋 멋있게 깜짝이 빵 써지는 거 아니야? 네 하하하 못 따는 것도 좋네요 그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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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수영하는 장면을 찍는 거예요. 성찬이 형, 형들 같이 원래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좀 부어졌어. 성찬이 형이 원래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저 머리를 혼자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찍는지 잘 모르겠지만 꿈도 미미, 제가 찍어주세요. 뭐야, 수영장가? 여기, 여기 수영이요. 준비됐나 한번 확인할게. 아 좋다, 좋다. 뭐 안 됐는데? 좋다고 해줘야 약간 자존감 올라가요. 셋, 다섯 개만 넣어줘. 둘, 셋, 스무경 하자. 다섯, 여섯. 아 좋다, 좋다. 장면 많이 온다. 둘, 셋, 지금 좋아, 지금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야, 됐어, 됐어. 완벽해. 근데 원래 다 같이 물... 어? 이거 한대, 옛물. 아, 형 물 들어가요. 왜? 그랬으면 좋겠어. 네. 차연이 이제 물 온도 체크하러 간다. 차연이 물 온도 어때? 나 앞에... 나 앞에? 어아... 그런 줄 알았어. 오, 긴데? 나 앞에? 고맙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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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차연이 이게 뭐야? 케 Airlines 치지 말라, 차연아. 차연아. 차연아! 캘리포니아 1위. 실력 보여줘. 안 잊어진다. 미안해. 차연아, 그거 그냥 벗어. 아니 선채포 쓰려고 얘... 아침부터 계속 운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운동했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일단은 사이포. 벗어! I hope you have a score, she can. 벗었다, 벗어! 벗어! 벗었다, 벗었다! 야, 너 3시간 쪘는데. 벗어! 핫보더로 같이. 와, 이찬형! 아, 진짜! 불 못 친다, 이제! 렛츠고! 다이빙으로 들어가, 다이빙으로. 이찬형 화이팅! 렛츠고! 이찬형! 이찬형! 카메라. 컷. 네, 여기 끝났습니다. 돌도 차가울 테니까. 이러고 있어요. 내 건 없네. 물 속에서 기술을 해준다. 너 옷 벗고 미국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자, 이제 벗어봐. 와, 멋있어.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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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 듣고 이것집 2.5kg 이제 남을 나눠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을 한 번 이게 높게 안 올라가지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가가지고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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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진짜 형때문에 진짜 아 아 끝났어 액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으면서 밀면서 아예 말을 많이 하면서 아 뭐해 오케이 이제 올려놓고 눈 대보고 오 이게 맞나 동전을 어 그렇지 만지작 만지작 아 땀방울 어린 우리 추억 어린 사진 속에 미소는 있어 you 나는 벅 빠져서 fall in and fall in 다시 또 추억을 만들자 oh let's go big clothes big clothes big clothes big clothes days off days off 난 멋있고 싶지 oh show for show 우린 하나였지 is to the south to the north to the west side big clothes big clothes big clothes days off days off 난 멋있고 싶지 oh show for show 우린 하나였지 let's go let's go let's go outside look what the day 오셉, 오셉, 우리들만의 슬그로 우리들만의 마음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네, 감사합니다 서로 좀 쳐다보면서 붙어서 오케이, 이제 돌아올게요 하늘이 맑다 오케이, 3, 2, 1, 런! 서로 밀고, 좋아요, 오케이 오늘 다 물어보고 있는데 형은 미국 더위예요, 한국 더위 뭐? 한국 더위 BS, 미국 더위 한국 더위가 더한데? 다 그러게, 다 그렇다고 한국 더위가 너무 습해 저도 그렇게 습해 말씀해 주세요 아, 더위가 한 번만 아, 주워 한 번만? 방금 제 이름이... 나 가야겠다 방금 왔는데? 한국 왔지만 방금 가는 거야 라이브 저도 그거 받고 싶어요 꼬마 도우 이거 이 공 쓰면 될 수밖에 없지 이거 이 공 쓰면 될 수밖에 없지 아니, 이 공 아닌데? 꼬마 도우 꼬마 도우를 한 마리만 있으면 진화시 대굴, 대굴이. 왜 물어보지도 않고 제 걸 맞아. 아 먹고 왔어? 3, 2, 1, 화이팅! 정정 신나게! 뮤직 큐! 3, 2, 1, X 2, 1, X 낙낙. 잠시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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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와. 시원해. 나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배에 있는 거에요. 여기 당연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멤버분들은 하네스 하니까 세이프하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안전하게 찍을 거고 기차는 좀 느린 속도로 달리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연습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생이 제일 문제야? 그 다음은요. 정 azul. 이케 먼저 사라 TRADA. 하지만 그 다음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삶은 대하іль 수 없다. 첫째 기적. 하지마. 네. 칬랩이. 여기서 크리스마스. 다 그다음에. 첫째 기적. 좀 더. 다시. 두 번째 기적. 네. 예! 예! 하나 불러! 와아아아! 으아아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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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수고했다! 네! 레모리즈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고 방금 기차신을 짓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고 저 뒤쪽으로 가면 풍경이 진짜 너무 그리고 이제 내일 하루 게려기타 뮤비가 나왔는데 이제 내일까지 힘을 더 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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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